추석 때마다 아빠랑 싸우면 돼 평절마다 싸우면 돼 아 맞다 아 찌지 마! 봉거리 밑에서 뭐라 그래 짠! 나 엄마랑 추석 선물 샀는데 두 개나 돼 그럼? 내게 두 개네 하나 둘 중에 다 음악에서 하나 팔자 언제 뭐든? 근데 이거 암막이니? 뭐야 이거? 별로 안 좋아하는데? 이거 좀 비싸게 산 거 아니야? 성이 좋소 나 와봐래 아이고 참 별걸 다 예뻐네 어! 어머어머 어머머 야 이거 왜 이렇게 시원하니? 어? 아우 조그만게 왜 이렇게 세? 어? 오빠 맨날 주울려달라는 거 귀찮아가지고 아유 시원해 야 니가 하는 거보다 백 변한다 진짜 시원해 근데 이거 봐 이리 뚜끈하니 되게 열받았나? 아뇨 귀찮아 이거 온열기는 것도 아까 할 수 있어 아 온열기는? 그럼 나는 자리해야지 시원해 강의도 하는 거야? 응 다 할 수 있어 우와 나 이거 처음 하는데 진짜 대박 시원해 처음 해? 해보지도 않고 장가로 가면 어 후기 보고 샀지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왜 오빠야 팔이 찐이야 찐이야? 찐찐찐이야 아유 좋더라 날 고맙다 응?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아유 Service 아유 시원해 아유 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